상시 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본 작업 고급 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a34 에다가 필드 명을 함수를 이용하니까 임의로 조건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은 갈리 코드의 다섯번째 글자가 1이고 뭐뭐 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end 함수가 필요하구요 중간에 한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갈리 코드가 있는 첫번째 데이터 a3 을 선택하구요 다섯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그 값이 다섯번째 글자가 mid 함수를 통해서 추출된 텍스트는 문자입니다 문자 1과 같습니까 심표 두번째 시간이 시간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f3 을 선택하구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0 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어 다시 시간이 150 미만 이라는 조건이 한번 더 있네요 다시 f3 을 선택하시구요 미만이다 라고 되어있으니까 작다 150 이라고 입력합니다 시간이 100 이상 150 미만 이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 추출하고자 한 필드는 특정 필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든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의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 부터 시작하셔서 g32 영역에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조건에 해당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37 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다른 시트에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3 부터 시작하셔서 g32 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찾을 수 있구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수식은 입고일자에 월이 6 또는 7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고 and 먼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or 함수를 통해서 월의 데이터를 추출한 month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할 건데요 입고일자가 있는 c3을 선택하고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 c열에 있습니다 그 값이 6과 같습니까? 신표 다시 한번 month 함수를 통해서 입고일자가 있는 c4를 선택하고 f4, f4 눌러서 그 값이 7과 같습니까? 라고 or 함수를 통해서 6월 또는 7월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셨고 다음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있는 d 신표를 제가 누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구요 첫번째 or 함수를 통해서 날짜에 대한 조건이 끝났으니까 신표 가격의 데이터가 있는 d3을 선택하고 f4, f4 눌러서 d 열에 있습니다 그 값이 그거나 같습니까? 25,000 이라고 입력하시고 이제 조건을 작성을 다 하셨으면 가로를 닫으신 다음에 서식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은 굵은 기울인 꼴로 되어 있구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녹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녹색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를 살펴보셨구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g3부터 g1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보호 탭에 수식을 숨기겠습니다 라고 숨김을 체크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크기 및 속성에 가신 다음 속성에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집할 수 없도록 잠금을 적용한 후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검토에 가시면 시트 보호가 있구요 시트 보호에 가셔서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할 거구요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정렬은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정렬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기본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문제 2번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총점을 계산하는데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fn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총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점 입력 받는 값은 과제 점수, 출석 점수, 중간 점수, 기말 점수를 입력 받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만약에 중간과 기말 점수가 모두 20점 이상이면 만약에 중간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20 앤드 기말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20 이라고 입력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총점에다가 3점을 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총점은 문제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입력 받은 값을 모두 더합니다 중간 기말까지 모두 도왔는데 플러스 3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간 기말 둘 다 20점 이상이 아니라면 플러스 3만 지워주시구요 if 구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그 다음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 fn 총점을 선택하신 다음 d3, e3, f3, g3 클릭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표 1의 전공 감옥 아이디와 표 2를 이용하여 i3부터 i23 영역에 전공 여부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공 여부는 감옥 아이디의 첫 번째 글자가 강의 코드를 나타내는데요 강의 코드가 강의 코드가 r이면 아 이거는 값을 나열하는 거네요 r이면 교양, s이면 전공선택 p이면 전공 필수라고 스위치 함수를 통해서 일단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구요 스위치 함수를 이용하셔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감옥 아이디에 가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추출한 값이 r입니까? 라고 값을 r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양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s입니까? 그렇다면 전공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p입니까? 그렇다면 전공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에 나와있는 r이면 교양, s이면 전공선택, p면 전공필수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보시면요 감옥 아이디 왼쪽에 한 글자에 따라서 전공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시 연결해서 끝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해서요 가로 열고 가로 열고 n% 연산자 이용해서 문자 가로 열고 다시 한번 n% 연산자 이용해서요 h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lookup 찾고자 하는 값은 a3의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한 글자를 숫자로 변환한 후에 값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밸류함수 사용할 거구요 그 다음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함수 사용할 거구요 감옥 아이디에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다시 밸류함수에 대해서 가로 탔구요 우리는 아래쪽 표에 가서 표 2를 참조해서 1 이상 3 이상 7 이상 이라는 표를 참조하셔서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구요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닙니다 true 라고 하신다던가 생략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h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연결하겠습니다 표시하고자 한 가로 기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공 여부에 한국어, 영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기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맨 마지막 글자 강의 진행을 이용하여 표 2에서 감옥을 추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아이디가 r001이면 교양이고 아래쪽에서 강의 진행에 1 이상이니까 영어라고 표시가 된 화면입니다 문제 주어진 함수들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 보셨구요 다음은 j3부터 j23 영역에다가 등급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플러스 기말의 점수와 표 4를 이용해서요 표 4를 이용해서 등급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호 입력하시구요 우리가 찾아올 데이터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등급을 찾아올 겁니다 어디에 가서 c37부터 c42 영역에 가서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행의 위치 값을 구하기 해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건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중간 더하기 기말 점수를 더하신 값을 가지고요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우리는 표 4에 가서 b37부터 b42 영역에서 구간을 찾고자 합니다 현재 참조하는 표가 내림차순이 되어 있으니까요 매치함수에서 내림차순이 되어 있을 때는 위쪽을 참조할 수 있도록 보다 큼이라고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고 매치함수 가로 닫구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 점수를 가지고 두 개 점수 합을 가지고 아래쪽 표 4에 가서 중간과 기말 점수의 기준표에 가서 찾고 우리는 등급을 가져다가 표시해 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감옥 아이디와 학과를 이용하여 표 3에 b31부터 c33 영역에다가 강의 코드와 학과별 인원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인지를 셀 건데요 문제 제시된 함수가 카운트 함수입니다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if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조건 left 함수를 통해서 강의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f4 절대 참조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a31과 같습니까 a31, a32, a33을 비교할 거라서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입력합니다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학과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위쪽과 같습니까 b30, c30을 비교할 거라서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30행을 고정합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몇 명인지 셀 거니까 if 함수를 통해서 1이라는 값을 반환할 거구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그 다음 카운트 함수의 가로를 닫아서 몇 명인지 세겠습니다 ctrl, shift, enter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면 강의 코드별, 그 다음에 학과별 인원수를 구해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표 1의 과목 아이디와 과제 출석 중간 기말을 이용해서요 t31부터 g33 영역에다가 강의 코드별 최대 점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max라고 입력하시구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 왼쪽에 한 글자의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left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감옥 아이디에 가서 f4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a31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a31은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a열의 고정 작업을 하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첫 번째 과제 점수가 있는 d3부터 d23을 선택하구요 옆으로 출석 중간 기말을 수식을 복사할 수 있도록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행만을 고정합니다 if의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max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강의 코드별 그 다음 각각의 항목별 점수의 최대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5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실 건데요 데이터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b4셀을 클릭합니다 현재 예지에서는요 dvd 목록 accdb 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탭을 이용하셔도 되구요 dvd 목록 테이블에 특정 필드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가조기를 활용하셔도 되구요 특정 필드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삽입 탭을 이용하셔도 동일한 결과에 피버 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탭이나 삽입 탭을 이용하시면 되겠구요 삽입 탭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연결 선택을 클릭하시고 더 찾아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c 드라이브에 가셔서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폴더에 가셔서 dvd 목록을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구요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됩니다 데이터 탭을 이용하시나 삽입 탭을 이용하시나 동일하게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구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제작 연도가 필터에 들어가 있구요 장르가 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구 일자가 열에 들어가 있구요 갑에다가는 타이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이틀명을 가지고 개수를 구할 거구요 시간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갑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입구 일자를 선택하신 다음 날짜가 있는 데이터 C5나 E5나 하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 제가 다른 걸 누른 것 같아요 실행 취소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룹에 가셔서 그룹을 현재 연 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월과 분기의 선택을 해제하고 연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장르 필드에 오셔서 내림차순 되어 있으니까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하시면 코미디부터 드라마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구요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총합계에 오셔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면 세로쪽에 아래쪽에만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시간은 시간 필드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갖다 놨기 때문에 합계가 구해졌는데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평균 값입니다 합계의 시간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평균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에 오셔서 현재 제시된 내용을 보니까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에 오셔서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피버 테이블의 그림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에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구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14부터 C19세를 선택하시구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합니다 현재는 모든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 천의 배수의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입력하시구요 MOD라고 천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C14셀의 값을 천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고 하면 천의 배수의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제안을 두셨구요 설명 메시지에 오셔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제목 부분에 판매가 입력이라고 되어 있구요 설명에는 천 단위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중지 스타일이고 제목에 입력 오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천 단위로 입력하세요 라고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까지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구요 다음은 데이터 표를 이용하여 판매가와 판매량 변동에 따른 순이익금을 D14부터 H19 영역에다가 계산해서 표시할 건데요 행과 열에 교차하는 C13셀을 선택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작성합니다 먼저 첫번째 판매가가 있는 C4셀 마이너스 그 다음에 C3셀 제조원가를 뺀 값에다가 곱하기 문제에 나와 있는 그냥 계산식을 입력하시면 돼요 판매량 마이너스 그 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있는 C5셀 다시 한번 마이너스 홍보 비용이 있는 C6셀을 클릭하고 엔터 눌러서 수식을 작성합니다 수식 작성이 다 되셨다면 수식을 포함해서 결과를 표시할 영역까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표에서는 행은 가로쪽에 입력된 데이터 판매량을 대입할 셀을 지정하는데요 판매량은 C7셀에 대입할 거구요 세로에 입력된 열에 입력 셀은 판매가입니다 판매가는 C4셀에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구요 혹시나 저처럼 샵샵샵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표 예제,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예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1번 문제의 차트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시된 데이터는 세탁기가 빠져 있는데요 세탁기까지 포함해서 차트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하시구요 범위를 기존 범위를 지우시고 A3부터 C8셀까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넣고자 합니다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위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가전제품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음은 세로 축 제목을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 세로 제목은 제품명이라고 입력합니다 제품명을 입력하신 다음 세로 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의 텍스트 방향에 가셔서 세로를 선택합니다 기본 가로축 제목도 있네요 금액이라고 입력할 수 있도록 차트 요소 추가해 가셔서 축 제목의 기본 가로는 금액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차트 제목과 기본 가로축 제목과 기본 세로축 제목을 입력하셨구요 범내 위치입니다 차트 요소 추가해 가셔서 범내를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범내를 다시 한번 선택하신 다음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을 강한 효과의 파랑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효과의 파랑 강조 1을 클릭하시고 그림과 같이 최대값과 기본 단위를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아래쪽에 있는 갑축을 선택하신 다음 축 옵션에 오셔서요 기본 단위 최대값을 먼저 넣을까요 최대값은 400만원이구요 기본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기본 단위를 입력합니다 값이 거꾸로 표시될 수 있도록 값을 거꾸로 라고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판매 금액의 막대를 선택하시고 차트 디자인 탭에 가셔서 차트 요소 추가해 데이터 레이블을 바꿔주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판매 금액 계열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는 사각형 빗면에다가 연결하라고 되어 있네요 삽입해 가셔서 도형에 가신 다음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을 선택하시고 2, 6부터 2, 7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겠습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2, 6부터 2, 7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 바로 텍스트를 입력할까요? 텍스트를 평점 4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평점 4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점 4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기록에 평점 4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고 저희는 C11셀의 평점이 4가 되고자 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C11셀의 값이 4가 되기 위해서 긴말 점수가 있는 C9셀의 값이 얼마이면 가능할까? 라고 값을 찾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점 4라는 값을 찾았구요 확인 버튼 눌러서 목표값 찾기 창을 닫아주시면 돼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평점 4에 대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평점 3 언더바 7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시면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을 선택하시고 2 9부터 2 10 영역에다가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평점 입력하시구요 3 언더바 7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3.7을 여기다가 매크로 이름으로 쓸 수가 없어서 3 언더바 7 이라고 텍스트 텍스트는 3.7 이네요 텍스트는 3.7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텍스트는 평점 3.7 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음 사각형 빗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매크로 이름에서는 점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평점 3 언더바 7 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에 평점 3.7 매크로가 3. 언더바 7이 나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이제 C11셀의 값이 C11셀을 선택하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3.7이 되고 싶습니다 값을 바꿀 셀은 기말고사가 있는 C9셀의 값을 바꿔서 3.7이 되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구요 값을 찾았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이제 지금 구하시는 작업을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점 4를 누르면 평점이 4 평점 3.7을 누르면 평점 3.7 값이 표시가 되고 기말고사의 점수가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문제 목표값 찾기를 기록하는 문제로 같이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 탭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고 판매 내역 입력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단추를 클릭하시면 폼을 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의 이름은 판매 내역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how라고 입력하시고 왼쪽 개체에 가셔서 폼을 선택하신 다음 판매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코드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폼 초기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개체는 유저 폼 프로시저에 오셔서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폼이 초기화 되면요 cmb 제품명에다가 cmb 제품명에다가 엑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거라서 add item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세탁기라고 입력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 라고 입력하시고 세 번째는 건조기 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번째는 냉장고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다섯 번째는 에어컨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냉장고 에어컨 이라고 입력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판매 내역 입력 폼에서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더블 클릭했을 때 입력을 클릭하면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요 현재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될 수 있도록 행의 위치를 변수에다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라는 변수는요 행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임의로 사용자가 저희가 정한 거고요 기준을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한 다음에 플러스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두 개와 새롭게 입력할 행을 더해서 플러스 3을 합니다 현재 A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인데 우리는 5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플러스 3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셀즈 I,1 A열 에다가는요 조금 전에 폼 초기화에 등록하셨던 CNB 제품명의 값들을 입력하겠습니다 셀즈 I,2 에다가는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요 우선은 폼의 모든 텍스트 컨트롤 값이 이거 마지막이고요 일단은 두 번째는 수량의 값을 입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TXT 수량의 값을 입력할 건데 숫자 형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TXT 수량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세 번째는 화면을 살짝 이동했을 때 금액입니다 금액은 셀즈 I,3 에다가는요 폼의 탐수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의 시라고 입력하고요 TXT 금액의 값을 천단위 구분기호 샵컴마 샵샵 0원이라고 입력해서요 천단위 구분기호와 그 다음에 원자를 붙여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폼의 탐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고 이 TXT 수량과 금액은 폼에 가셔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TXT 수량 선택하시면 금액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고 폼의 모든 텍스트 컨트롤 값이 삭제될 수 있도록 지금 직접 입력하셨던 값들이 보이지 않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MB 제품명의 값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 하면 공백 처리하시면 돼요 TXT 수량의 값을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TXT 금액의 컨트롤에 있는 값을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단축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닫기를 클릭하면 폼을 닫을 거고요 폼을 종료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업로드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A1셀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A1셀에 대해서 글꼴을 폰트점 네임을 굴림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체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작성하셨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실행하고 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버튼 누르고 디자인 모드 클릭하신 다음 판매 내역 입력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제품명을 선택하시면 폼 초기화에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가 수량을 입력하시고 임의로 값들을 입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시면 현재 폼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표에 입력이 되고 그 다음 각각의 컨트롤의 값을 표시되지 않도록 공백 처리해서 표시되지 않도록 처리가 되었는가 닫기 버튼 누르시면 폼이 닫히면서 A1셀의 글꼴이 굴림체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교사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에서 다시 살펴보세요